시청자분들의 심장을 콩콩콩 뛰게 만드는 알콩이 달콩이입니다 오늘 호흡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깐요 달콩씨 화이팅 달콩이 화이팅 달콩이 화이팅 호흡이 도전 아 달콩이 아주 콩콩 뛰는구만 아주 콩콩 뛰어 아 don't be afraid 알콩씨 알콩씨 가속력이 중요하대요 보라고 그냥 뛰어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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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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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란 예감이 듭니다 데끼 도전 데끼 도전 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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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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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달콩 네 손목 다치지 마라 달콩씨의 응원을 받고 달콩씨 아 오 끝까지도 달콩씨가 계십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게 참사랑인가요 네 지금은 걱정이죠 내일은 없다 달콩 파워 멋이 쓰레기인데 달콩아 부담감 갖지 말고 해라 자 과연 우영씨 우선 달콩 파워 오케이 와 와 와 아니 뭐야 말도 안 돼 와 자 너무나도 달콩이죠 아직도 저기 있네요 굉장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네 어느 새끼 어느 새끼 달콩씨가 정말 체육의 소질이 있는지 이렇게 와 정말 몰랐네요 제 친구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지 정말 몰랐고요 제 친구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저렇게 운동을 잘하는지 정말 몰랐고요 오늘 정말 재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이제 첫 번째 굉장히 무조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